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역사책인 성경을 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촌뜨기가 쓴 책을 쓰신 것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작은 땅 한 조각을 취하셔서 그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땅 전체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담을 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400년 넘게 시대에 뒤떨어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으로 보이는 말씀을 말입니다. 농담처럼 보이는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2600년 이상 하나님의 책에 불순종해온 한 민족에게서 나온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소한 농담 하나까지 완벽하게 실행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에 나오는 말, 단어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실행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머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유머감각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롱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롱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재앙에 집어넣으실 것이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비웃으시는 것도 이러한 역사책을 기록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 안에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충 성경을 넘겨봐도 도처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널려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이나 추레굽기, 민숙이, 여호수와 재판관기 등에서 말입니다. 무장한 군대들 간의 전투가 마치 평범한 삶의 방식인 것처럼 나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종교서적이라고 붙이는 이 주의 책에서 말입니다. 재판관기 13장에서 2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신 이 주의 책에는 이 책의 저자와 또 이 책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력 전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도 무력 전투가 될 것입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후로 1950년 이후 유엔은 수십 개의 유혈사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반해 볼 때 사실 성경은 뉴에이지와 유엔을 위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 말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전형적이고 세속적인 역사책들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정통적이지 않고 반종교적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라는 단어들을 빼고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은 표현 이런 표현들을 다 빼버린다면 성경은 종교서적이라고도 불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나 열한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마치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역사를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은 사실 지난 90년간 4천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썼습니다. 자 이 한 권의 역사책을 읽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고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켰습니다. 노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땅에서는 호의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색하게도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고투족은 서고투족과 싸우고 반달족과 훈족은 고투족을 대적합니다. 프랑크족은 스페인을 서고투족은 이탈리아를 침략합니다.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합니다. 보헤미아가 바바리아를 침략합니다. 롬바르드족은 오스트리아를 침략하고 살을 마르는 유럽의 모든 사람을 침공합니다.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침략하고 프랑스는 잉글랜드를 침략합니다. 대인족이 잉글랜드를 침공하고 잉글랜드인들은 스코틀랜드를 침략합니다.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공격하고 프랑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공격합니다. 징기스카는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영국은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미국은 쿠바인들과 필리핀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또 그 다음에 독일을 대적합니다. 독일은 영국과 러시아를 대적하고 러시아는 독일과 대립을 합니다. 이탈리아가 에디오피아와 대립을 하고 스페인은 4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대립합니다. 독일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과 대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륙이 시작됩니다. 범죄를 근절하려고 총기 규제법을 강화한 다음에 7개의 나라에서 5,800만명이 학살당했습니다. 1917년부터 1990년까지 말입니다. 민간인들에게서 모든 총기를 해소한 다음에 비무장한 민간인을 국가가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예는 평화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경에는 땅위에는 화평이오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렇게 공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상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거의 200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정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평화유지라는 명목 아래 시행된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종교적인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카톨릭 교도들이 유대인들이나 모슬렘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내용뿐입니다. 이것만이 종교적입니다. 때로 모슬렘인이 카톨릭 교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 혹은 힌두교도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미국의 카톨릭 교도들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베트남의 불교도들을 죽였다. 이런 것도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침내 교도들이 어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서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그러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2000년도까지 지금 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칼빈도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상을 믿은 철학자였을 뿐입니다. 평화의 죄를 위한 조치는 특히 국가의 정부들과 결탁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 그리스 종교 사제들, 칼빈주의 청교도들, 힌두교의 성인들, 머슬렘 과격분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들을 어떤 정부와도 결코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정치와 믿음을 완전히 분리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0년에서 60년간의 사역 중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국가에 교회 국가가 형성되지 않게 하려고 아주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입으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특정 종교를 위해서 특별한 지위를 얻으려고 정치인들과 밀담을 하는 그런 교회 국가는 결국에 가서는 대량 살상, 학살, 반역, 배교를 낳게 됩니다.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거짓 교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는 사실 경찰국가에 해당합니다. 초기 경찰국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쇼핑몰이나 스포츠 행사장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을 국가가 법으로나 공권력으로 막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경찰국가에 해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성경읽기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학교에서 성경읽기와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실 모두가 영적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무장한 군대들 간의 전투에 관한 군사학 책을 모두 다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이 책이 인간이 편찬한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필 서명이 들어간 온본들을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리고 수문의 장로에게 건네주면서 자 하나씩 받아봐 어때 멋지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책을 받아든 이 존재들은 이 피조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쓰신 이 책은 왜 이렇게 피로 물들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경은 과일 몇 개를 따먹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1급 살인죄로 붙잡히는 두 사람에게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50개 이상의 전쟁,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그리고 앞으로 2억 명의 사상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2억의 군대가 몰살당할 것입니다. 온통 전쟁과 피로 물들어 있는 경전입니다. 이런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책을 어떤 종류의 종교서적으로 분리해 놓으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결코 종교서적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피로 물든 한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피로 가득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피로 물든 이유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피투성의의 역사인데 어떻게 역사책에 피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책이 전쟁과 인간의 피로 가득 찬 이유는 인간의 역사가 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권의 책을 쓰시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피로 물든 한 권의 책. 거기에는 주님의 피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 성경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인간의 역사를 암시하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애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가장자리에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또는 신성을 상징하는 금색으로 된 곳도 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조합은 점도 없고 죄도 없는 하얀 어린 양이 그의 피를 흘려야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대저가는 사탄적인 카톨릭의 모방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표범입니다. 카톨릭의 영어철자를 보면 cat, c-a-t, 고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atholic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표범도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이렇게 카톨릭은 불경스러운 고양이의 애표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고양이는 유다지파의 사자, 주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책에서는 주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사자로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오. 길가에 표범같이 나는 그들을 주시하리라. 나는 새끼들을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오. 그들의 심장의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유다지파 사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또 주께서 시원에서 표호하시고 에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주님의 제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더다. 주께서 시원에서부터 포효하시며 에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시리니 목자들의 초소들은 애통하며 칼멜산 꼭대기는 마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제림하실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의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뒤로 돌아보면서 미리 기록하게 되면은 주예수 그리스도께는 사실 어린 양으로 들어가셔서 사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개개인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그 일입니다. 주께서 군사독재 정권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2억의 유엔평화유지군을 죽이시는 그날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보다 그날, 2억의 인간을 몰살하는 그날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경험해야 될 고난들을 겪어야만 한다면은 예수님께는 인간의 왕이 되어서 인간들을 통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얘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그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으미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한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과 같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신이 마땅히 소유해야 할 그러한 것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과 권세와 영광과 종기는 결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것입니다. 아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의 책 성경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아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과연 고용된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경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는이라.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니 즉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보라 내가 그 일들을 알았노라고 말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운동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들에 얼마나 넌저리가 진저리가 나시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인간들은 하나님 눈에는 썩은 나무들로 보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처럼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수억 년의 시간을 준다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저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것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지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집에 들어앉아서 큰소리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모든 소유를 다 탈취한다면 그 강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 타이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불이한 것입니까. 진화론들과 인본주의자들은 남의 집에 꽤 차고 들어앉아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이하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큰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불이하다고 거짓말장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놓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입니다.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클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이와 처녀를 멸할 것이오. 백발의 노인과 더불어 젖먹이도 그러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방에 흩어서 그들의 기억을 인간에게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은 높고 주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 할까 함이라 하셨도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지구에 있는 이 나라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